Q. 깡지 특별 과정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Q. 깡지 특별 과정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Q. 깡지 특별 과정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Q. 깡지 특별 과정을 다녀온다면, Q. 깡지 특별 과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환영합니다. Q. 깡지 특별 과정을 당하고, Q. 깡지 특별 과정을 당하고, Q. 깡지 특별 과정을ности 추첨하는 것을 환영합니다. Q. 깡지 특별 과정을 이루어졌다. Q. 깡지 특별 과정을 이루어, 너 변성 문제 있어? 너는 개견주의야 달콤 훈련관 같은 경우에는 소여견이기 때문에 두 발로 일어날 시 슬개골 탈부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가자요 물어 물어 너 변성 문제 있어? 훈련 받는데 좋다고 달려들고 간식 좋아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럴 거면 돈 누르고 퇴교해 흥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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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